화하마톨입니다. 오늘 김철관의 세상이 깨소금에는 특별한 공연 무대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무용가 장유리 교수의 가수 데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예술인들, 여러가지 예술인들을 위해서 제작, 발표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오늘 장유리 교수님 외에 또 여러가지 스태프들이 우리에게 또 쌍송 이런걸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 시청자 여러분께도 잘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묶어냈었지 힘겨운 세상 눈물거리는 한숨조차 지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멈춰진 것 너무너무想한 세상 소망된 날 아름다운 쓰러지고 잊혀질대로 내가 찾아봄 이 세상 속에서 잘못이 나서 세상을 만져 내 곁바로 이리 내가 찾아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을 보이면서 모진문명이라도 그보다 더 강한 곳에 내가 찾아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을 내가 꿈꾸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싶었어 세상아 말해줘 내가 찾아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을 내가 찾아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내 사랑으로 와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내 사랑으로 와봄 이 세상이 오래로 와봄 이 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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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dulce que hay en tus labios rojos Adoro la forma que me miras Yo asparto sus vidas Yo te adoro, vida mía Yo te adoro, vida mía Vida mía Vida mía Vida mía Vida mía Yo te adoro Yo te adoro Yo te adoro Yo te adoro Te adoro Lo dulce que hay en tus labios De una vez Yo te adoro Yo te adoro Lo dulce que hay 나 저게끔 그대의 그림자란다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대도 옛날에 그림자란다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다 그대의 그림자란다 그대의 그림자란다 그대의 그림자란다 그대의 그림자란다 그대의 그림자란다 그대의 그림자 그대의 그림자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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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까지 또 저와 함께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있는데요 코러스입니다 코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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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